안녕하세요 집수리다린이구요 어제 전화상으로 통화했을때는 배관 막힘인데 변기 배관 혹시 몰라서 확인하려고 어? 차 여기 천장 달거 같은데? 안달려나? 아 차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변기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어? 다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죠? 네 4번 나오는건 아니구요 어쩌다가 나오구요 이쪽에서 나오구요 혹시 화장실 여기 하나에요? 저쪽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은 어떤가요? 정상적인지 지금은 또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정도 찾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일단 왜냐면 변기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 확실히 네 네 알겠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빠져요 지금 분위기가 배관이 막혔네요 네 배관이 막혔네요 지금 나오네 예 아 예 나오네 예 예 예 잠깐만 저거 혹시 3개월 전에 뚫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변기 뚫고 자고 했을거 아니에요 예 뚫고 나서 내려갔었어요? 네 한 2주 정도 뭐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고무처럼 되게 껌종거만 나왔어요 그분은 이제 내시경을 안하셨어요 네 그냥 뚫으셨거든요 와이어 같은걸로 그럼 아 와이어 뚫고 나서 한 2주 정도 썼죠 2주? 네 네 네 네 네 대신 안봤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 고객님은 네 이 변기를 사용하신지가 여기 6년째 6년째 그때부터 그랬어요? 뭐 그냥 간간이 좀 막히긴 했는데 저건 일반 뚫는걸로 뚫으면 뚫려서 그냥 사용을 했었죠 일반 뚫는거라면 여기 변기에서도요? 예예 저걸로 예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12월, 12월 되면서 좀 이렇게 많이 막히더라구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번 아시는 분이 좀 이렇게 치설관리 하시면서 해서 예예 그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뭐 뭔가요? 그걸 밀어서 변기이상 없고 예 옆에 이제 대부분의 그 고무같은 거를 3년을 잡고만 하고 뚫붓어요 예 한 달 한 달 두 달 정도 그러다가 이제 2월 중순쯤에 안되서 두 분을 둘러서 다시 뚫고 뚫고 그 고무같은 걸 끄집어낸거에요 어 세금에 세수 쓰고 지금 맞힌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신분증 다 닫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상대로 4시간 4시간 볼게요 예예 왜이렇게 작냐 배관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참고로 이게 천만원짜리에요 놀라시죠?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 갖고 들어온 장비 예 예 그분 돌리는 거 예 몇 미터 들어가서 뚫리거나 모르시고 몇 미터 들어갔는데 예 예 보시면 일단은 3.67 페메에서 지금 일단은 이게 아마 변하고 일단은 변을 못 내려가는 이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탁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막힌 게 없어요 근데 예 요 지점에서 막힌 겁니다 이제 뚫으면서 예 여기서 뚫으면서 작업할 거예요 네 이게 사층은 사층대로 저기 정환으로 바로 내려가고 아냐 아냐 합쳐서 나가요? 나중에 다 합쳐서 기둥으로 다 기둥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희가 막 셋쯤에는 다 이상이 없다고 예 그러면 여기 고객님 관에서 지금 들어간 위치가 그래 일단 뚫고 나오면 자 일단 들어가는데 제가 작업을 해야 될게 밤떼 작업을 해야 될게 밤떼 마지막으로 이제 아멘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중에 내려가는 소리 막 들리죠? 뚫려서 확 내려가고 빠지고 있어 고무 같은 게 있었다고 했죠? 보시면 그 막힘의 주범이 있는 거 같아요 고무 같은 게 있었다고 했죠? 아 예 고무 아 그렇네요 고무 고무 저렇게 뭔 고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옆에 있었던 고무 실리콘인가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네 사장님께서 또 근본품 만드신 거 써보라고 해가지고 써야죠 이물질 아니 그게 주범이에요 저게 주범이에요 이게 고무 근데 이게 뭐 실리콘이기도 하고 저게 맞고 있는 거네요 그게 맞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게 뭐 실리콘이기도 하고 이게 뭐 실리콘이기도 하고 그런 거 그 숙소 내가 그 자, 꺼냈습니다. 이거는 배워봤을때는 전에 들어가고 더 좋아합니다. 항상 루루 그런 거 딱 다 이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찍는 기계가 있어서 한번 내렸다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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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드리면 이것 좀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봐주세요. 밑에 소리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장님 돌려봐주세요.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작업은 다 끝난 것 같고 주차장 천장에서 거기를 따르면서 이물질을 빼내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 장비 갖고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장비 갖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부를 빼내야 돼. 치즈가 부를 빼내야 돼. 치즈가 부를 빼내야 돼. 치즈가 부를 빼내야 돼.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차 한데만 빼달라고 연락을 해줄 수 있나요? 여기 밑에 상황이 조금... 난리도 아니네 같이 다른 곳에서 또 내려와요 내가 합해서 메인으로 가거든요 이 사이가 꽉 찼어요 4층에 넣어보니까 이 사이가 꽉 찼어요 이것이 메인들이 꽉 찼어요 이거 메인들도 꽉 찼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인드가 맞춰요 깜빡이 뚫려 이미 탄생할 수 있죠 점점의 세포가 뚫려 이거보세요. 말할 것 같았어요. 아 여기부터 꽉 차 있어요. 사장님. 이거 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 고압수책 다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압수책 다 해야 돼요. 지금 제 손을 넣는데도 제가 봤을때 밑에도 꽉 찼었을거에요. 지금 보세요. 꽉 찼잖아요. 꾸역꾸역 쓴거에요. 이게 방수액 같아요. 방수액제. 이거 다.. 전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기계를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고객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의뢰를 받고 온거에요. 아니 며칠 전에 예약을 하시고 오늘 날짜 잡고 온거에요. 지금 그 401호의 세대에서 변기 배관이 막힌 상태잖아요. 근데 내시경을 보니까 그 안에 이상의 방수액 같은게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401호의 가지관은. 그 다음에 이제는 가지관을 넘어서 이제는 공용관으로 갑니다. 입상관. 입상관이라고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거에요. 배관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4층에서 가지관에서 바닥에 가지관에서 지나가서 이제 아래층 이제 1층까지 이제 배관이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 중간에 이제 3층 것도 같이 만나고 같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필루트 구조 천장에서 메인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다른 세대들과 다 만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시경을 보니까 계속 다 있는거에요. 물이 안빠지고. 뚫으면 또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제 1층까지 내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을 따고 절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401호 그 고객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배관 안에 그 약품같은거 그 옛날에 버렸던 그 방수색같은걸로 지금 배관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건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배관이라는 얘기에요. 네 살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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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다 역류를 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메인이 막히니까. 근데 건물주분은 왜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지금 이상하게 뜨는게 우선이지. 코값수척을 해야죠. 하.. 방수색같은게 엄청 들어가있어. 옛날부터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몰라. 바다에다가 떨궂을까? 그냥? 끊어? 끊어버렸는데 배관 아래? 아..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응. 아.. 씨.. 어우.. 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또 막혀. 또 막혀. 커져. 일단 여기서 끝나야 돼. 하.. 하.. 여기 딱 좋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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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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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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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